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실태를 좀 살펴보고 원인은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오시 패널 4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의 박대순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으로 한국교원대학교 하환경교육과 문윤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오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준비한 화면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도심 속 빌딩들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였습니다. 사나흘째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충북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나쁜 대기 상태를 보였습니다. 한때 청주와 진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기준치의 두 배를 넘는 등 도내 전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평균보다 네다섯 배 정도 높았습니다. 최악 미세먼지의 충북에서도 올해 첫 비상저감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청주에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진공 분진 흡입차 4대를 투입해 도로에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 10곳도 소각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민간 소각시설들에게는 공문을 보내 소각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급 기관은 짝골수 차량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뿐 아니라 여러 국내 요인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한몫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한 최근의 뉴스를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은 보통 4만 4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4만 4미,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찾아온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실제로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하늘이 범상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미세먼지를 가지고 함께 토론 나누기에 앞서서 미세먼지 상황을 좀 키워드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신다면 네 분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우리 도현님부터. 저는 실마치구라는 사자성어로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마치구는 말을 잃고 마구간을 고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속담에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사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 고쳐야지 된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환경 조건을 수정해 나가고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골라왔습니다. 이 시간이 꼭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되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께서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는 현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우리는 행복할 때도 있고 소망할 때도 있으며 현 상황에서 안주하거나 도피하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표현하겠습니다. 문 교수님께 바로 이어드릴까요? 저는 그 가을철 낙엽 떨어지는 날 마당 쓸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청수는 하는데 예부에서 계속 미세먼지는 날아오고 그렇지만 청수는 쉴 수가 없다는 그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성훈 사무처장님. 저는 최우선 과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됐던 지자체가 됐던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이 과연 어떤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싶네요. 최근의 변화 추이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 박 과장님께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보면 PM10은 2015년 51에서 2016년 45, 2017년과 2018년은 44 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로 표현되는 PM2.5는 15년에는 30, 16년에는 26, 17년 27, 2018년에는 2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가 있은 후에 약간 정체된 그런 상태고요. 이런 상황은 동절기에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대기 확산이 잘 되지 않으면서 고농도 미세 현장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수치상으로는 감소 추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긴 한데 저희들이 아마 시민 여러분이나 도문 여러분께서는 요즘 더 심해졌지 않나 이렇게들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절 탓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추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겨울은 저희들 간척을 하게 되면 보통 난방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난방 관련돼서는 어떤 저감 조치가 거의 취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유독 최근에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이 좀 안 좋다는 뉴스를 접했고 아마 많은 도민 여러분 또 청주 시민 여러분 특히 많이들 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일까요? 이건 사무처장님께 먼저 좀 드릴까요?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가 충청북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고 그 후에 14, 15년도는 한 2, 3등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경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건 전국적인 상황도 경향은 좀 떨어지고 있고 충북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아직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 이후에 저희가 2013년까지 미세먼지 발생이 전국에서 1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2007년에 행정복합도시가 아마 착공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007년 이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한 중위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착공식이 있은 이후부터 2007년에 3위를 기록하고 2008년부터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세종시 개발 사업이 우리도 청주 지역이나 충북에 많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게 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풀어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개발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세종만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개발되는 곳, 인접지역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면 그것만으로 충북이 1위를 차지하고 했다는 거에 조금 설명이 미흡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세종시 쪽에서 미세먼지나 바람 방향이 바람 방향이 미호천 쪽에 줄기를 타고 이렇게 저희 도 쪽으로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진천 음성 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청주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망이 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5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망이 있는 위치나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잠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도민 여러분도 많이들 지금 요즘은 체감상 답답함을 많이들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자회견, 대책만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었죠? 네, 경향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도민들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내는 게 미세먼지 농도 보고 있어요. 요즘은 기온보다도 그걸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롱패딩 겨울에 많이 있는다고 하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생활 패턴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대책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이것을 배출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보게 되면 제조연소시설, 소각연소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좀 기여를 하고 2차적으로는 또 비산먼지 양,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는데 비산먼지 양도 충북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도로 이동 오염은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로 이동 오염이 굉장히 큰 요소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에 어떤 이런 오염물질이 평상시 기본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적인 요인을 일단 우리가 좀 꼽아본다면 하루에 200리터들이 벙커시오를 970개를 사업용으로 쓰는 그런 사업체가 청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3880대에 넣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 양을 매일 연료로 쓰고 있다. 대단한 양이다. 또 그 다음에 청주권에서 일일 쓰레기 소각하는 양이 약 천 톤이 됩니다. 이런 조건화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충북으로 보면 제천 단양 쪽에 시멘트 공장들도 있고 그게 이제 단일 배출 사업장으로는 아주 큰 사업장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기 배출 사업장 얘기하셨고 벙커시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충북이 좀 미세먼지가 높은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조금 또 많은 분들이 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혹시 지형적인 요인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지형을 보시면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이 또 밑에 있고 차령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면이 산맥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막혀있는 상태인데 또 서쪽은 이제 구릉지나 평야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들이 병풍처럼 막혀있는 이 산맥에 막혀있음으로 해서 잘 확산이 안 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이 부는 동절기나 봄철에 이때 특히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이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갇혀있다.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바람이 없는 날을 대체로 보면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과연 이 청주시 근처가 얼마나 바람이 없는 날이 많을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서산하고 진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산이 2m 퍼 세크 거의 바람이 없는 상태 그 이하가 한 56%가 되는 반면에 진천의 경우에는 거의 90%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분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빠르게 유입된 공기가 이 청주시를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풍속이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침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은데 외부 요인은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떤 호수에 돌을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파고가 생길 겁니다. 그럼 밀려간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 변서풍에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중국에 축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파에 의해서 바람도 일종의 파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과거에는 우리가 봄에만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특히 겨울철, 가을철부터 해서 이것도 좀 연직으로 간척을 해서 성분과 같이 분석을 해야 아마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또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충남 쪽에 화력발전소들 탓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문도 실질적으로 꽤 되죠? 박 과장님 2016년 우리 도에서 연구 영역으로 수립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영향은 한 57% 정도고 국외가 한 43%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국내 57% 중에서 30%가 도 자체 요인이라고 이렇게 밝혀졌고요. 충남에서 21%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는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충남 쪽에 있는 공업시설에서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연구 영역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가 다 충남은 아니고 저도 그때 연구 영역할 때 국어에 참여하긴 했었는데 충남 등에서 기타 다른 부분까지 해서 21%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외부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고 충북의 자체 요인도 있는데 그런데 백두대간 줄기에 막히는 건 외부 요인만 막히는 건 아닙니다. 충북의 자체 발생하는 것도 역시나 막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면서 백두대간 산줄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청주의 우암산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고장변수인 거고 그건 냅둬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것을 어떻게 줄일 거냐를 논의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바람 풍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한 50%가 지금 충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청권 공조를 통해서든 아니면 에너지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우리가 받아서라도 대책을 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원인은 조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아까 사무차님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든지 환경연대 제한의제 그리고 도우민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2030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과제는 6개 분야 44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하는 사업과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 그리고 산업계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통해서 산업계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의 청정연료 전환하는 사업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려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흡수와 여과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숲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야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구성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발굴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관리 대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대책에는 약 1조 6,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요. PM10의 경우에는 저희가 30가지, 환경기준을 30으로 정해서 30가지를 달성을 할 예정이고 PM2.5도 마찬가지로 13을 목표로 그렇게 저감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지난번에 이런 기자회견을 여셨겠죠. 이성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지자체의 대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구조적인 문제고 지자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행정력이 동원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업체들이랑 그렇게 하는 협약 맺은 업체 몇 군데 들어요? 50몇 군데, 40몇 군데, 100군데가 안 돼요. 지금 현재 18개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도내에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3,600개 이상이 있어요. 대규모의 사업장들이 중요하긴 해서 대규모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을 맺긴 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사업장도 중요한데 조그만 4,5종 사업장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수호차 도입한다고 하는데 수호차가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당연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미래 산업이고 해서 도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한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충북 도내에 경유차가 엄청 많이 있고 폐차 지원이 되는 또는 연료 저감, 지원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경유차만 하더라도 청주 시내 5만 대 이상이 되는데 수호차 몇 대 도입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은 의문이 드는 거죠. 만약에 돈이 많으면 수호차도 하고 경유차도 하면 되는데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경유차에 집중해서 경유차를 폐차 지원하거나 그렇게 좀 오해물질 덜 나오게 하는데 돈을 드려야 되는데 수호차에 지금 많은 돈을 좀 드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시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랑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민들 얘기하니까 당연히 또 의원님께서도 좀 더 체감도에 대해서 평소에 주변에 듣는 말씀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원인별로 정확한 발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대책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시설별 TMS, 즉 굴뚝 원격 감시 체제를 적극 설치하도록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망 설치 위치 선정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아까 얘기한 청주에서 8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원구의 2개소, 서원구의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주요 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기면 지역과 성화개신동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별 또는 지역별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측정망을 설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20개소 이상을 더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시간 내에 줄여서 더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우리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PM10하고 PM2.5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PM10하고 PM2.5라고 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이즈가 10하고 2.5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먼지하고 가스는 서로 이동할 때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인근에서 왔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왔는지가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망 자체도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런 원인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것은 양면 작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농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다발적으로 양면 작전을 펼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이런 어떤 구축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거부 논술 말씀하셨으니까 그 거부 논술을 통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좀 구축을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5일부터 아마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 조치를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라든지 의회에서 좀 준비를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거버넌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거버넌스 또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떤 논의들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만 여기서 논의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행정당국에서 고민해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사실 좀 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2017년도에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책 사업들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들 또는 바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미세먼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대책위원회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 범위까지도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왜 일종 큰 업체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일단 나온 얘기들이 많은데 하나씩 짚어 가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일종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저희 도내 산업단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이 한 80-90%를 차지합니다. 일종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그래서 일단은 일종 배출 사업장을 작년에 18개를 자발적 협약으로 체결했고 그리고 올해 또 일종 사업장이 시군에서 관리한 일종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5개가 있는데 이것도 시군하고 자체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종 사업장에서 88-90%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종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발적 협약이 끝난다면 2종, 3종까지도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환경차 보급 확대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 우려해 주셨던 경유차 문제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경유차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대형 경유차, 수송 화물차라든지 이런 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라는 거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친환경 자동차하고 경유차를 대체할 만한 자동차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뭘 하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소차 100대, 110대를 올해 한 해 동안 보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경유차 폐차 지원은 한 대당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될까요? 아니요, 그 부분은 한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러면 사실은 수소차를 100대 늘리는 것보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더 써서 경유차를 폐차 지원을 더 하는 게 당장 더 현실적이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게 장기적으로는 돈이 더 있다고 하면 신환경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당장 도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110대 이거 7, 8천들은 돈을 여기다 드리는 게 현실적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자발적 협약 맺어서 배출 줄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형 사업장들은 어떤 물질들을 줄이기로 한 거죠? 어떤 물질이 한정된 건 아니고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물수,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종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 그런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 같이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충북도에 제안을 했던 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1종 확대하고 2, 3종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할 거 없이 배출형 기준 강화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에 배출형 기준은 강화했고요. 몇 개 업종에 대해서 먼지랑 낙서랑 삭스 강화했는데 배출형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충북도가 만들면 됩니다.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안을 했는데 재작년에 충북도에서 했던 얘기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거고 정부에서 강화할 거니까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법이 만들어지지만 해당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몇 개 사업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 대형 사업장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 많은 사업장, 3,600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배출형 기준 강화 배출형 기준 강화는 조례, 충북도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부분들이 아니라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님 좀 더 바탕에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서울, 인천, 광주 등 한 7개 시도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고 조례 내용에 보면 그다음에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시민제한공모제라든가 도민실천단 운영 등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충북에는 아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조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민관협의체 구성된 작년 12월 달에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활동의 영역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미세먼지 예방 및 조감 조례를 그걸 포함해서 집어넣어 갖고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셨는데 혹시 더 법적으로나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또 더 있으신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음 달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 시행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차량 2부제 같은 경우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 말씀하셨는데 특별법 시행돼도 조례 없으면 시행 못하는 건데 차량 2부제를 할 수 있는 조례도 내용을 빨리 다듬어서 같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야 없이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고 업무보고 도의회가 개월이 돼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의원들과 이렇게 얘기해본 판은 다들 공감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워낙 충북이 조금 더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취지로 오늘 저희가 이 토론회를 마련했으니까요. 충북만의 맞춤형 저감대책도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남방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남방은 거의 어떤 저감 시설이 별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 남방부터 먼저 우리가 저감을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들 아파트 가보면 그냥 굴뚝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물질을 우리가 바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나면서 굉장히 그 불쾌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그 남방에 대한 어떤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노천에 관련된 소각 우리는 청주시도 있지만 옛날에 청원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봄철 되면 노천 소각이 꽤 많습니다. 겨울철도 마찬가지. 또 그리고 주변 아까 세종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논의를 해서 그 어떤 남방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 남방시설에 대한 보일러가 별도 소각 보일러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불법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된 곳에 가서 소각을 하고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연소시설 중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아까 이미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건 또 조례로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나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를 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과연 성공적으로 이것을 좀 걷어낸 지역이 있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되겠어라는 도미노도 있으실 텐데 저감 노력이 좀 성공한 다른 지역 어디 있을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소시설에 굴뚝 청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의무적으로 굴뚝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좀 반발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또 굴뚝을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분이 생기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금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굴뚝을 청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시의 경우도 지금 방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다. 실제적인 효율이 얼마인지 그 효율을 보고 효율이 좀 낮다면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러한 어떤 최적의 방지 기술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오염물질을 훨씬 더 저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 사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국내 사례 지금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법 안에서 성공적으로 일어난 다른 지역이 아마 더 궁금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혹시 다른 지역 사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대기환경영보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충청북도가 2008년도부터 13년까지 1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가 1등이었을까? 서울이 1등이었습니다. 서울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등이었고요. 제일 안 좋았던? 네.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은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청주나 충북이 더 안 좋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은 언제부터 떨어졌을까? 2004년도 정도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 농도가 한 중간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서 약간 밑에 서울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청북도는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그 시행된 게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수질은 물은 총량을 규제하는데 대기는 아직 총량을 규제하는 겁니다. 배출 농도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배출 농도를 준수했는데 농도를 준수했는데 배출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총량을 규제하는데 수도권은 대기총량제를 2007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법을 시행할 거면 하기 전에 유예기간 한 2, 3년 정도 주고 지원을 하거나 업체들한테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 시기가 서울이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는 시기랑 사실은 맞물립니다. 딱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에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수도권의 그런 노력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렸다라는 게 명확히 보이는 사례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면 외부 요인이나 지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 자체의 배출을 저희로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지역 농도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게 서울사로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저감 대책까지 여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력이 동원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건 네 분 다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부터 발언해 주실까요?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과태료를 내는 게 원가가 절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과감한 주제를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차피 마무리 발언은 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겁니다. 충청북도가 좀 꾸준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자체의 역할이 있거든 시민들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감수하자. 사실 미세먼지 저감하려면 불편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하자라고 얘기하려면 지자체가 강력한 정책 시행해 줘야지 저렇게 강력한 정책 시행하는데 시민들 나도 불편 감수해야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분명한 역할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정책, 배출형 기준 강화라든가 산업단지 증설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을 해 줘서 그걸 보면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먼저 원인 기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인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미세먼지 저감해비체 거버넌서가 이미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향에서 하향식이 아닌, 즉 정부에서 어떤 지식에 의한 어떤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밑에서부터 시민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해비체가 어떻게 우리가 아까 시의회에서도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기여도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원인 물질이 더 뭔지 그것을 충분히 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소위 말해서 맞춤형 저감 시스템을 우리가 또 구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상황으로서는 아까 제가 양면 작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비상저감 조치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그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제때 발동이 되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좀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박 과장님. 미세먼지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 도에서는 2030 충청부터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적극 이행을 하고 민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시책 저감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해야 되겠고요. 또 미세먼지 문제를 도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도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도민들께서도 공사장이나 농가의 불법 소각 행위나 노후 경유차의 장시간 공회전 행위 이런 행위들은 자제 또는 금지를 좀 해주시고 차량 2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무처장님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 또 이 의원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 돼야 된다고 많이 좀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기오염총량제 관계는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그런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에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명이 수도권 등, 등자를 넣어가지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준비 중인데 이게 개정이 된다면 저희 도나 다른 시, 도에서도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법적 근거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그때 검토할 때는 민간협의체나 환경단체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건 아닌데 저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대기환경청을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사실 이거는 우리 대통령에게 좀 권하고 싶은데 대기환경청을 이 충청 지역에 특히 우리 충북 지역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유치를 하게 되면 방금 특별법처럼 해가지고 총량제도 시행을 하고 서울시 못지않게 이게 좀 우리가 저감될 수 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지역에 지금 가장 많은 어떤 오염 물질이 지나가고 우리가 저감시켜야 될 곳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최종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강하게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은 법입니다. 수도권 대기 오염에 관한 특별법인데 여기에 이제 수도권 쪽에는 대기관리청이 만들어지도록 생기도록 이렇게 그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서명을 해서 좀 요청하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 도회도 이걸 개정록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개정된다면 저희도 중부권 대기환경청 이런 식으로 관리청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는 그렇게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면 하면 되고요. 그런데 배출 오염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는 이미 법적 기준 만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도회에서 고민만 하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또 의원님께서도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대부분이 사업체의 연료소 연속 그리고 자동차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에너지를 관리를 하는 중무부서 산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지방정부가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수단 다 동원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를 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환경문제는 꼭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어떤 인식을 같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마치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나간 소 때문이 아니라 다시 들어올 소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생 원인을 우리 스스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사무치장님. 시민들, 도민들의 참여는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도민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지사님께서 결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자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킨 지사님으로 남을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 지사님으로 남을지. 사실 민선 지금 마지막이세요. 3기. 3기가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이신데 어떤 지사님으로 나눌지 도지사님께서 고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물론 교육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우리 환경 교육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초등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이라든지 기여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알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미세먼지가 오면 이 거버넌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스스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초등교육, 유아교육에서 특히 미세먼지는 또 건강하고 짙길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업장을 나중에 관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에 교육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도 미세먼지 70%가 외부 요인인데 우리도만 노력한다고 미세먼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지역에 계신 분들도 저희도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중요하고 아카일로에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남, 경기, 서울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세먼지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의 등 해결 노력이 있을 거고 중국 정부도 방감만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자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노력이 더해져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우려와 걱정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과 협조를 더해 주신다면 어려운 미세먼지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해결해 보시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1년 사이 5천 건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충북은 특히 내 외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지형적인 요인까지 굉장히 좀 다른 지역보다 심한 만큼 지속적인 또 특히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